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처럼 그지같은 불륜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마지막이 더 그지같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돈 많은 전문직 유부남을 만나다가 결국 쭉쭉 빨리고 내동댕이 버려진 여자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데 아니 이런 미친 반전 뭐야 원직 유부남을 만났습니다. 원본 지킴이 제목 스타벅스 상관여 제목 그대로 제가 유부남을 만났어요. 당연히 욕 오지게 처먹을 일이고 또 그렇다 해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데도 지금 제 가슴과 마음이 너무 아리고 답답해서 글 써봐요. 참고로 그 사람은 여기 블라인드에서 만나게 됐어요. 셀소나 그런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셀소가 뭔가 검색을 해보니까 셀프 소개라고 해가지고 그런게 있대요. 그런데 거기가 완전 짝짓기 상대를 찾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당시 제가 제 개인적인 일로 그 분야에 대해 몇가지 조언을 구하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알게 된 그날 카톡과 전화로 상담을 받았고 사실 저는 여기서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볼일 다 봤으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자기랑 좀 만나자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시 저는 이 사람 성별만 알았지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심지어 유부남이라는 것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나한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식사를 대접하든 커피로 보답을 하든 그런 생각으로 만남에 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랑 달리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 프사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만나자라고 했던 거라더라고요. 여하튼 첫날에 만나서 이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자기 아내와 큰 불만 없고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이 남자가 저를 뭐 여자로 본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그러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 이 사람이 저한테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만나자라는 말을 했고 저도 뭐 딱히 나쁜 느낌은 없어서 몇 번 더 만나봤는데요. 이게요.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일단 사회적인 위치나 재력도 그렇고 저라고 하는 여자와는 아예 그냥 태생부터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 딱 그런 사람. 그렇게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전에는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엄청난 것들 홍콩 가는 거야. 이전의 남자들과는 해보지도 아니 아예 상상도 못해본 곳에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런 말 하는 거 좀 오글거리겠지만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신데렐라 공주님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이 빠져들더라고요. 물론 이 이상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의도치 않게 예상하지도 못한 그 교통사고처럼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됐던 거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제 영혼과 마음을 완전히 다 흔들어놨어요. 물론 이거 역시 핑계라고 욕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맞아요. 핑계입니다. 근데요. 이거 정말이에요. 저도 아니라는 걸 다 알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 만나는 걸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제가 원하는 만큼 우리 관계에 충실할 수가 없었고 가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제 그거에 대한 충족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삐걱거림도 있었고 진짜 어쩌다 이렇게 또 하필이면 유부남을 만나서 안 해도 될 그 수많은 고민을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저도 모르게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내가 서운해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되는 건가? 아니 궁금해해도 되는 건가? 이런 판단도 안 서고 또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없고 전화통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먼저 만나자라는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 그 속 한가운데 어느새 제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연애를 했다고 치면 한 달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근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길게 느껴져요. 행복하기도 하고 또 꿈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많은 가슴아리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오해인지 진실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일을 계기로 현재는 서로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그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을 확률이 높은 거라고 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들킨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그렇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뜨거웠는데 오해인지 진실인지 해명도 뭣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연락이 끊겨버리는 것도 너무 쓰리고 아프고 비참해요. 절대 위로받지 못할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답답해서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늦더라도 정리가 된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그와 동시에 이 사람 연락을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발 이런 제 아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이게 블라인드에 올라온 거거든요. 여러 댓글과 대댓글로 욕을 오지게 먹고 결국 지우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온, 잡아온 원본 지킴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얘 진짜 걔 오지게 욕 처먹더니 결국 글 삭제하고 튀어버렸네? 웃기는 건 자기도 유부녀라는 말은 쏙 빼고 썼다는 거지! 끌 끌 끌 끌 끌 이래가지고 뒤에 더 나와요. 댓글 입안 어? 아니 저 글쓴이 본인이 유부녀라는 걸 빼고 썼는데 당신은 저 여자가 유부녀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보통 저런 것들은 대댓글을 달면서 드러나는 신상으로 알거나 회사 내 내부 고발로 알게 되죠. 이거는 내부 고발로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기 카테고리가 결혼생활이야. 유부녀라고 그러니까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가지고 잠깐 동안 엔조이를 잘했다 이거구만? 그렇구만? 3번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 이지랄 끌 끌 끌 끌 끌 그래 이년아 너처럼 네 남편도 어디선가 다른 유부녀랑 그렇고 그런 사랑의 짝대기를 휘두르고 있을 거다 붕붕붕붕 4번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언니가 딱 저랬지 애 딸린 유부남이랑 무려 4년을 넘게 만나면서 계속 그 지랄을 떨어댔는데 그래도 그동안 알고 지낸 정이 있으니까 언니 제발 그만 좀 하고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꽁꽁아 그 사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야 이러면서 그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엉엉 척 울고 처음엔 유부남인 걸 몰랐대요 언니가 근데 그럼 뭐해 알았으면 헤어져야지 안 그러면 불륜이야 그래도 사람은 착해서 연을 억지로 이어갔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또 기다려봐도 안되길래 연 끊음 이게 아니라 끊기 직전에 겨우 헤어지더라구요 그 뒤로도 그 새끼가 몇 년 동안 계속 또 만나자고 난리를 쳤는데 언니도 마음 독하게 먹은 건지 끝까지 거절하더라고 지금 이게 딱 10년 전 일인데 이 언니도 그래요 벌을 받은 건지 뭔지 나이만 넘어서 시집도 못 가고 자꾸 이상한 일만 생겨 뭐 지금은 거의 손절한 상태인데 아무튼 저 여자도 벌받을 거야 5번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가 돈 오지게 차발라서 맛있게 드시고 이제는 흥미를 잃었다 이거구만 딴 거 없어 그냥 이거지 뜨겁게 뭐가 뜨거워 엉병 지 혼자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나 봅니다 7번 아니 진짜 이해가 안되는 게 이렇게 불륜하는 것들은 꼭 저런 식으로 지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더라 왜 그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블라인드에 지난달까지 글이 되게 많더라구요 한 9개 10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하나같이 다 지워졌어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겁니다 흔적만 그거를 가져왔어요 제가 구글 검색 흔적 와 그 스타벅스 상관여 진짜 미쳤네요 유부녀가 남자 고객들 다 꼬시고 그도 모자라 유부남까지 만나서 와우 이거 뭐야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네 덜덜덜덜덜 아니 이러고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어 아직까지 아니 어떻게 다니는 거야 사회생활 가능하냐고 2반 욕 걔 오지게 처먹고 결국 글 지우고 도망갔네 여자 지금 닉네임 수시로 바꾸고 있어요 스벅 상관여 다들 조심하세요 아직도 그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흔적 3 스벅 상관여 보배에 정보 떴는데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매장 위치가 어디야 그리 지워졌어 답변 니가 알았어 뭐하게 흔적 4 저 여자 신혼인데 남자 고객들이랑 사적인 연락 주고받고 그렇게 남편 몰래 만나다 결국 들켰대요 그런데 그도 모자라 또 다른 유부남까지 만난거지 덜덜덜덜덜 그리고 이건 불륜까지 발전을 했대요 지금 본문 사연인 것 같아요 지금도 꽁꽁역 부근에 스벅 꽁꽁잼에 있어요 AI 답변 아니 당신 미쳤습니까 휴먼 이거 보면 대충 유추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불륜을 하다가 남편한테 걸린 거고 남편이 난리 칠 테니까 당연히 어떤 경로든 간에 시끄러워질 테니까 같은 스타벅스 직원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 유부녀잖아 이렇게 대댓글 달고 글 지우고 막 그리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굉장하네요 저는 당연히 아가씨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정신 혼미한 어린 아가씨가 돈 많은 유부남한테 넘어가가지고 홀라당하는 건가 했는데 지도 유부녀고 그것도 신혼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감사합니다